퓨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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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보고야 될 추천 쌓다 좀 누르자 무슨 백개도 안되냐 얘들아 눌렀냐 얘들아 아싸 아싸 제가 이거 꺼내줄게 어 신경님 식사하셨습니다 고객님 식사하셨습니다 갑자기 리신이 입구가 났어 미드캐틀이야? 미드캐틀이라 상큼하구만 이지가 많이 힘들끼인데 상큼하구만 이지는 상큼하구 상큼하구 erto 나이스! 렉사이 나이스! 아! 아 내 CS! 아! 아! 아... 나이스! 초크예! 넌 개새끼 넌 뒤졌다 진짜 벌레 박멸 갑니다 여러분들 정의구현 고고 정의구현 고고 팀원 끝났다 진짜 정의구현 간다 진짜 어? 아! 아니 자체 디나이를 당하고 있어! 아니 자체 디나이를 당하고 있어! 이거 이상해 말파이트! 음 아니 자체 디나이를 당하고 있어 지금 저는 AP 몇 명이 아이씨 만화물략 존나 챙긴다 만화물략 아아 아아 음 음 음 음 음 오하고 저거 너무 무서워 고마워.. 고마워.. 미니언 너무 많아 지금 고마워.. 비니언 너무 많아 지금 고마워.. 한굴롱새야 개새끼야 Q3렙만 되고 넌 한번 봐 넌 진짜 넌 진짜 X댙다 아니지 알았냐? 들어와 씨팔세키야 미니언만 볼 아 씨엣 실명 씨엣 아 존나 빡쳐 아 실명 씨엣 내가 뭘 못 먹어 존나잘먹는데 대방서 안봤냐 아 실명 족갔네 진짜 아 근데 씨스 다 날렸네 아 씨발 분노하게 만들었지 뭐 아 씨발 아 씨발 설계 당했네 아 아 아 아 아 설계당했어 아 네 그 сами 아 아 리허癢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차피 쟤네 원딜러밖에 없어가지고 말파 국문 지도를 박으면 게임이 터지는가겨요 3원딜이지 티모까지 따지면 3원딜 끌리면 다 맞서해요 국맞고 뒤지는 각인데 이즈리얼도 살았냐 왔다 벌레 씹새끼 이런 개새끼 킹킹킹수 케이틀아 이 개새끼야 이 X같은 새끼야 에어본좀 뛰어봐 한 번 아 왜 이렇게 못 뛰어 잡아야지 저거 아 나 진짜 렉사이 답답해 죽겄네 아 렉사이 못오는거야 렉사이 렉사이 뭐여 탑라인 좆같아가지고 한번 내려왔더니만 아유 전판이나 다를게 없네 아 시야석 올려서 느리다고? 알았어 인마 뚜뚜뚜르르르 뚜뚜뚜르르르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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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미드시에서 46개 케이틀은 77개 ㅅ갓네 라인타 자란새끼 지금 암릉도 없네 아 씨발 대포 진짜 씨발 다 묻히네 음전자가 좋은게 잘 안달어 확실히 아 씨발 벌레캐 아 씨발 저까지 들어갔네 이거 야 티오 못담면 이거 씨발 게임 터진다 존망이다 이지군까지 최악이다 이거 이거 최악 야 이거 최악이다 아 리신 왜 이렇게 잘해 씨발 어이 씨발 이거 존댓네 어이 형님 홍채님 어디서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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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임 존댓어 진짜 이거 아 이거 웃을 때가 아니야 어 진짜 리신이 역갱을 너무 잘 봐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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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만 후반 한탄은 거의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믿고 모셔도 됩니다 진짜 존댓다 이제 티모 존댓어 3킬 티모랑 CS 3킬 차이 어쩔건데 이런 후반 가면 이겨 이거 게임 질수가 없다 이거 이런거는 아 무슨 미드 미드 씨발 왜이래 무슨 미드캐틀한테 게임이 씨발 이래 하나 거머리얼 미치겠네 포드 폭파당하고 아니 자이라가 CS를 먹네 보니까 그부꺼 존나 빡칠만하네 그부가 아니 그부가 존나 빡칠만한게 존나 빡칠만한게 자이라가 CS 더 많아 지금 다쳐먹었네 아이 존나 빡칠만하네 아 저거 진짜 씨바 그자킬 나오는데 진짜 아 애들 멘탈때문에 아 미쳤네 멘탈이 너무 안좋아 아 애들 멘탈이 너무 안좋아 근데 자이라가 CS를 먹는건 좀 문제가 있지 확실히 안그냥 아 원딧 CS를 저렇게 먹어되고 또 따위기 시작하면은 아 미쳤네 아이 멘탈 문제라니까 이런거는 자이라가 CS 다 먹고있구 아 자존심 부리지말고 후방가면 무조건 이기겠구만 아 미친새끼들이네 진짜 이거 아 씨바 게임 어떻게 하라는거야 이거 아 존나 깝깝하네 게임 진짜 나 죽여보이고싶네 애들 자 시몰부터 좀 뽑아보자 시몰에다가 후방 전체 그냥 하자 이거 쉽게 풀수있는 그런게임이 아니야 이거 아 후방가면 이겨서 사면드리니까 무조건 이겨 무조건 이겨 후방가면은 아 자이라가 씹새끼긴 하다 근데 진짜 원딜할때 저렇게 CS 먹어버리면 존나 빡치겠다 진짜 아 진짜 죽여버리기싶다 자이라 캐틀 씨발 내가 확실히 말파가 팀원한테 좋다니까 확실히 굴렁새 꾹꾹이 날려주고 씨발 바피 나간다니까 진짜로 아 뭐야 아 뭐야 아니 씨발 미화좀 쳐 아 살기 존나 당해 아까부터 여기서 아 부들부들하네 아 이 게임 후방가면 무조건 이긴다니까 후방가면 무조건 이겨 내가 장담할게 진짜로 후방에 갈 수 있을지 근데 후방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 근데 자이라가 씨발 CS저거 안먹었으면 그분 CS가 130개가 넘는단 소린데 아 무슨 좀 심했다 씨발 내가 뒤지더라도 자이라가 씨발 아니 둘이 대충하니까 리신이 씨발 탐만 오는거 뻔한거고 진짜 얄받네 아 이긴다니까 후방 가면은 장담한다니까 내가 씨 시몰만 가도 씨발 버섯들이 확실히 안들어오는구만 아 존나많이 박았어 이 미친 씨발 벌렛새끼 여기도 있을텐데 몸으로 하나 지어야지 여기도 하나 있을까 못 도망가자 씨발 뭐냐 애들 뭐냐 뭐하냐 사이버스메이 스물스물 나 탄네명 제낌 뭐라도 해야지 이럴때 씨발 아 나만 오잖아 지금 아 버티면 이긴다니까 왜이래 버티면 이긴다니까 왜이렇게 멘탈 시발 그걸 카이팅을 왜하냐 이씨 개새끼야 그걸 카이팅을 왜하자고 자빠졌냐 후방 가면 우리가 장판이 많아가지고 이긴다니까 장담하는데 장판이 많아서 이기는 아 자이라 씨발 아 깨팅 존나 아프다 굴렁스 한번만 맞혀도 아 씨발 CS목자 개새끼더라 하 미치겄네 진짜 더윽 버섯 왜이리 많이 깔았어 이 써끼 도망가 yaş 다시 자 티모 노저마 노저마 노플 게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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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모 노저마 노플 아 자이라 개새끼야 아 미친새끼야 아니 뭐해 다 지금 아 자이라 미친새끼 같애 탑만 오면 시발 지라도 시야석이랑 사고 시야 같이 먹고 해야 되는데 아 미친새끼들이네 진짜 닌탑 뜨냐? 닌탑 가고 일단 야 이런 조합에 웬만하면 우리 지진 말자 야 비전만 자살 비전만 안되만 안되만 나이스 아 후방 가면 무조건 이긴다고 야이 미친 자이라니라 자살 자이라니 아 아 무조건 이긴다니까 이거 아니 조합상 무조건 이긴다니까 좀 버티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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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무조건 이긴다니까 이거 쟤네 3원딜이라니까 티모 게트 11인데 구한방이면 가는데 충분히 이긴다니까 이겨 남는다니까 아 그분은 매달 터질만한거 인정한다 솔직히 말해서 X같을거다 진짜 자이라가 CS 다 쳐먹고 있지 자이라가 먹은 CS만 시발 같이 먹었으면 180마리를 쳐먹었는데 새끼가 저건 인정하니 그분 마음은 인정하는데 하아 그분 마음은 내가 인정한다 아니 후방 가면 이긴다니까 좀만 버티면서 안하니까 호루탈하지말고 아니 비게이브가 가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줄 수 있어 보겸아 비게이브 으흠 그건 으흠 몰라 임마 생각 좀 해보고 아 후방 가면 무조건 이긴다니까 왜그래 이거 진짜 천천히 하면 이긴다니까 아 자이라야 제발 이거 이긴다니까 천천히 하면은 아 쟤네들 정신적 애들 귀가 전체적으로 트라우마가 빠져있어 부스터이 갑보도 아니고 저런 플레이를 쓰겠냐 애들이 지금 엄청난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애들이 지금 지금 시발 지금 못 태어나고 있는데 이거 이긴다니까 후방 가면 무조건 이겨요 우리가 조합이 질수가 없다니까 장판이 두개라니까 장판이 두개 쟤는 더군다나 삼원딜이야 삼원딜 아무리템 잘 나와도 궁한방 바꾸면 그냥 끝나 어? 삼원딜 삼원딜 다섯 다른 그럼 탈란 자 이긴다니까 그만좀 고이트롤해라 씨발라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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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아아 그냥 캑스 던져가지고 답이 안나오네요 이거 아아 진짜 힘들다 씨발 게임 무조건 이긴다니까 이거 게임 진짜로 장담하는데 이게 조합 자체가 이게 조합 자체가 조합 자체가 지면 안되는 게임이라니까 이게 맞다 힘들긴데 맞다 많이 힘들긴데 아이 씨발 왜 저쪽으로 무빙했어 와아 존망이네 이거는 진짜로 저쪽으로 무빙했어 전멸 섰어? 전멸 섰냐? 전멸 쓴거 맞죠 지금 전멸 쓴거 같은데 전멸 쓴거 맞지 저거 씨발 어 씨발 뺀거 맞지 전멸 팀원 노전멸 게이득 팀원 노전멸 게이득 천천히 가자이 캐롤이다 어 아 형님 게임이 좀 힘드네요 형님 네 나 후방 가면 무조건 이긴다 내가 장담한다 진짜 진짜 훔치형님이라도 안걸었으니까 쟤는 조합 자체를 봤을때 리신 지금 불클가도 조질을 하고 있는데 아 진짜 진짜 버티면 이긴다니까 이런게임은 진짜로 하루이틀인가 다이라가 게임을 할 생각이 별로 없어구요 패프 쓸때는 아니고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테론 테론이다이 천천히 가자이 아 또 시발 아 아 자이라 게임할만하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자이라가 아 자이라가 게임할만하면 별로 없어 보여 이책키가 너무 없어 보이는데 이즈리얼 존냐잼 아 으응 하아 하아 자이라 그냥 건지네 아 미치겠다 자이라 진짜 아 천천히 하자니까 아 자이라 돈 던지네 씨X 아니 그분 마음 이해해 그 마음은 내가 진짜 충분히 이해를 한다 기분 X같을거야 진짜로 어? 서포시에서 다쳐먹고 어? 자이랑 던지고 있고 아니 그 마음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 진짜로 아이 맨탈 잡아보라니까 이긴다니까 진짜로 자이랑 그냥 뛰어간다니까 지금 미드로 지금 그럼 알았다 알았다 워싱 450 좋았어 이코템 천천히 가자 아 시발 스페셀드 타이밍 길었다잉 오 좋아좋아 깔끔했어 설계 지렸고 좋았어 좋았어 천천히 아 이게 조합이 조합이 이긴다 이거 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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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조건 이긴다니까 불렁새 랑 10발 다 달리면 잡으면 잡는다 이거 수발새끼야 아니 이게 포탑 그런 스쿼 중요한 게임이 아니라니까 진짜 아룡들도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거 어차피 구암방이 끝나는 게임이야 차이라 궁이라 조합때면 무조건 이겨 답답하네 이거 아 이걸 태블방을 지금 가야되나 내가 지금 딜탱으로 가야되니까 태블방 가자 아기 태블방 올리고 란도인 가자 아기 태블방까지만 올리고 지금 그보다 템 좀 나왔고 천천히 해 천천히 아기 태블방 그만 좀 때려라 개새끼야 아니 천천히 하라니까 묵인다니까 시바 진짜 아 내가 장단한다니까 이 게임은 진짜로 미치겠네 진짜 리신은 방풀인거 같긴하구만 보니까 음 흠 흠 흠 흠 흠 렌즈 2단계 업그레이드 천천히 좀 하라니까 이라 개새끼야 아 흠 씨발 진짜 어 깜짝이야 씨발 뒤에 누구라고 해가지고 깜짝놀놨네 조심해라 아 나 먹은 기억이 없다 이 원판은 용 1번 아 우리 편 뭐해 우리 편 아니 우리 편 뭐해 우리 편 아니 미데도 씨스먹을 때가 아니지 지금 이거는 아니 우리 편 뭐해 아니 이즈렉 사이 아니 저기 저거 맞다니까 저거 용 31초 바로 뛰어간다 대체해라 일단 지금 이거 티모가 좀 가다로워 오브젝트 전에 티모 티모가 오브젝트 전에 티모가 버섯으로 존나 둘러치니까 지금 그게 짜증나는거 아니냐 지금 그것만 처리하면 되는거 그거 그것만 이긴다니까 진짜 내 말 좀 들어봐라 아 진짜 씨발자이라 아 너무하네 진짜 씨발새끼 저거 넷이 안먹었네 아 군부 씨발 어? 어? 케이크 모른다 씨발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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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방송은 항상 이지리얼이 있고 울었으라냐? 이상하게? 아 내 방송은 항상 이지리얼이 사고를 쳐 씨발 짱구 이즈 잠깐만 키키잼 아 진짜 씨발 시리네? 란드윙 가져 란드윙 야 이거 한타는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 포탑 따이브에도 이겨 거의 그정도야 우리는 실수가 없다 이 게임 솔직히 말해서 조합의 승리다 진짜 내가 장담하는데 이 게임 뭐 스코어에 그런 문제가 아니야 내가 보기엔 이거 스코어에 뭐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이런 게임은 진짜네 장담하는데 응 응 형이 막아줌다 했는데 왜 존재를 쓰냐 왜 형을 못 믿냐 지금 시비르 그 스페인 쉴드에 손을 올려놓고 있을거야 아마 시비르가 내 새끼이죠 근데 쟤 라인클레어가 너무 좋아 캣틀드 시비르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스페인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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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용도 가져갔고 용도 우리가 역전했고 투체자면 이길거 같은데 무조건 아 미드 못밀거 같아 잘 라인클레어가 너무 좋다 시비르에다가 뭐 다 뭐 티브랑 다 있어가지고 어 홍춘이 형님 어서 선생님 홍춘이 어서 선생님 홍춘이inator слушない melon 홍춘을 하지 fantasy ielen 홍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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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불러줘야 돼 이거 방클 개새끼들 정말 정말 거지같다 좋았어 잘랐지 않아 잘랐지 개이득 시비리 잘랐어 개이득 하 시비리엄 잘랐다 아 지금 시비리가 제일 잘랐어 3렛고 됐다 필요없다 이제 CS50만 낼거다 이제는 다음템을 자벨 란드 위로 넣읍시다 자 여러분들 화면 터치하시고 상단에 엄지손가락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12시 넘었는데 어 추천 400개인데 우리 WJ님 선종통님 나중바지 추천 감사합니다 경국지색칼라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니 이것은 우리는 우리가 이긴다니까 한타를 천천히 가자니까 용딸치자 이 게임은 바로 이길수있는게임도 아니고 천천히 달려가 X2 카치 능력 하 나 구부야 SX 그런데 걸어가도 뒤져야 차살하러간다 이새끼 벗어짓어 벗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엌 피읍좋아 키바라기 피읍 나이스 우리 소봉이님 추천 고맙습니다 궁업박예단님 정지봉님 너 ㅈㄹ팀한테 뒤진다 너 지금 이길 수가 없다 팀호를 제발 살아라 흐미 ㅅㅇ 나 쫄긴 개이들 야 팀호 노전멸이지 팀호 노전멸 게이들 팀호 노전멸 팀호 노전멸 팀호 노전멸 팀호 노전멸 팀호 노전멸 팀호 노전멸 케이드 어잏 나이스 야, 육자 용시안 먹자, 용시안 이 피는 한 30분 된 것 같다 저런 새끼는 꼬라박으면 무조건 이기는건데 케이틀만 짤면 되는거 아니지 케이틀만 티모 내려올기다 이거 한타 질수가 없다 장담한다 바로 서라해 바로 서라 이거해 이거 한타는 무조건 우리가 이겨낸다 진짜로 자이라 장판만 있고 자이라 지켜라 자이라 지켜 자이라 지켜라 보니시 에이팅 걸어야될 것 같은데 보니시 에이팅 자르면 개이득이다 끝났어 이겼다 뭐 이겼어 이겼어 왜 이렇게 세 시 niin 왜 이렇게 세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질수가 없다 이거 지대로 들어갔다 이거 깔끔해 이겼어 이겼어 너 지금 진다해 집에 가면 진다해 이거 먹어 그냥 먹어 왜왜왜금 먹어 금가가고 금가가고! 그다이금 먹어! 아아! 좀만! 와 좀만 이즈 개새끼야! 사람짓 좀 해라! 사람다운짓 좀 해! 제발 이즈여! 사람이아니여 시바람이 진짜! 거머리혈이 이런 입에서 거머리혈이라고 하는거야 거머리혈 어? 가만히 있다가 버스 타는 챔프 시바새끼야 어? 아무것도 안해 시바라면 진짜 아까부터 거머리혈 거머리혈 아이 괜히 저기 저 욕먹는 챔프가 거머리혈 시바 큐팔밍에다 CS먹고 이기는 챔프 아이고 씨빨 개새끼 아무것도 안하고 아이 씨빨 존나알받네 진짜 메탈 남았네 아 아 존나알받네 진짜 아 게임하기 싫대 진짜 아 좀 버티면 이긴다니까 이런 게임 좀 이기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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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그걸로 씨발 그 치는지 안 치는지 보면 되니까 천천히 형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아 아 아 아 아 진짜 씨 이번에 그런 기적은 없었다 바론가 바론가 그런 기적은 없었어 어 죽는다 저거 죽는다 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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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차피 쟤네가 아무리 많이 쳐먹고 해봤자 우리가 이긴다니까 조합이 아이 그래도 이겨 이거는 뭐 그걸 탭 차이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가 유지해지는 거다니까 미치겠네 진짜 말 존나 못 알아듣네 애들이 거머리 열 템 좀만 더 나면 되겠다 아니 파견아 근데 이 게임에 애들이 사람이 아니야 나도 사람이 아니긴 한데 천천히 가자 이거 왜 이렇게 단단해 어 좋았어 미니언 게이드 아 씨발 쫓아냈어 게이드 애들 쫓아내고 스펙 빼면서 말파 근데 애들 좋았어 이들 이대 게이드 좋았어 씨비를 잘랐어 바로 안으로 나가는 거 없다 말파 에미드립 나오고 있네 미치겠네 이거 궁쿨 존나 빠이돌아 30초 에이 똑같이 던지네 힐링을 잘라가지고 그부가 또 한번 던져주네 광풀 개오지입니다 궁쿨 사초 자유랑 라인클레이 좋으니까 이즈리얼이랑 아 이거 씨빨 맞장 뜯긴 떠야되는데 애들이 딜 잘 넣어줘야되는데 진짜 캐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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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치기 캐텔부터 캐텔부터 아니 1인국 2인국 그런게 중요한게 아이란다다 이거는 진짜로 아 진짜로 캐텔 짜리기 신한수였다니까 이긴단 말이야 무조건 이겨요 이거 무조건 이긴다니까 달려갈게 멱살이 씨발 또 던지다 야이 씨발 프로테케팅 슬리프트 궁 길었다 방금 가자 용시비 아 렉사 이 씨발 진짜 아 진짜 너무하는거 아니냐 이거부터 까고 용 가자 용가고 용 용가자 scriptures 윈사 윈사 음료를 마치 뱀 샥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벤시를 벗겨야되는데 벤시를 벗겨야되는데 벤시를 벗겨야되는데 이즈 W같은걸로 한 발 싹 벗겨주면 되는건데 이거 야 팀오프스 너무 맑아봤다 이거 빼자 아 궁도 못받았어 아 씨발 존나쎄 애들 아 아니 쥐맛 빼라니까 이 새끼들 이걸 이걸 자이라가 응 안 돼 아 씨발 쪼댔다 야 억제기 져라 억제기 주고 둘이서 막아 원들인게 아 아 씨발 끌리면 안 돼 끌리면 안 된다 끌리면 안 된다 에 아유 씨발 거머리여 씨발라마 쪼만 천천히 야하니까 막을 수 있다 딜 박으면서 막아 때려 때리면서 해 때리면서 씨발 왜 이렇게 쫄아 그렇지 천천히 아 아 쪼만 쪼만 얘들아 쪼만 스킬 수 딜 박어 딜 박어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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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아 아 아 아 왜 안 된다 아 Klea 희 아 내 간 드레